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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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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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연 보셨다시피 아 진짜 이거 딱 내 옛날에 살던 집이랑 똑같다 아 진짜 똑같네 시청자분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일단 집부터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전문가보다 한 분 모셨는데 왜냐면 제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벽을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보의 맞죠? 미보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? 유튜브이기 때문에 진짜 형식 차리고 아장하십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저는 전문가라고 줄려 내려온 이틀리어 뭐 이쪽으로 20년 정도 아 10년 동안 서울에서 온 이수진이라고 아 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어떤 점을 이렇게 개선 상황들을 이런 걸 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없어서 아날로그 식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어떻게 주인님 해야 되나요? 저기 혹시 네 아 나오셨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되는 건가요?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또 약간 신청했을 때 용기가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유튜브라도 다 오픈해야 되는 네 다 오픈이 되고 부끄럽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아버님의 빚이 있으신 줄 모르고 돈 만들고 시집 오라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결혼하실 때 가지고 오셨던 돈으로 다른 동네에 창고에 방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고로 쓰던 곳이라 주방도 따로 없어서 그냥 문을 열고 얼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청하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게 불편함이 많아서 내가 돈 벌어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친구한테 연락된 거예요 이런 거 하는데 너희 집 그렇잖아 한번 해봐라 했는데 된 거예요 아 아 어머니 좀 반응이라든지 좀 어땠나요 좀 약간 사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머님은 인터넷을 아예 모르시니까 처음에 그러셨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아유 그럼 이 정도나 좀 바꿔주실래 하하하하 정말 현실적인 하하하하 세탁기는 하나 바꿔줬으면 이런 식으로 자고 있으면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나요 곡등이 이런 애들 곡등이나 안 나오고 하키벌레 집게벌레 집게벌레 지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 달팽이를 키우나요 달팽이가 한 번씩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저런 벽에 붙어있더라고 거기 하하하하 진짜 딱 내 옛날 그 집이랑 똑같다라고 봐도 되나 이게 근데 그 전에 그 사연 소개할 때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게 실제로 오니까 더 좀 약간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몇 분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건지 세명이요 세명이요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네 여기 사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유치원 때는 한 10년만 왔어요 아 10년동안 여기서 사신거에요? 유치원에서 10년? 아 이게 컴퓨터 책상 이게 딱 막았어요 옛날에 딱 썼던거 아 근데 여기 방에 너무 더운데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? 에어컨 에어컨 키거나 아니면 원래는 여기 문이랑 창문을 다 열었는데 이 창문이 포장이 나서 아 맞아 맞아 그러면 한기 자체가 아예 안 되겠네요 네 사실 먼지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굉장히 너무 협소한 공간이야 진짜로 세분이서 정말로 딱 이렇게 차를 타고 자 해야 될 공간인 것 같은데 맞죠 아 여기는 이게 원래 보일러 박이었잖아요 네 보일러식 보일러식 네 그러니까 이게 벽지 자체가 요리나 이런거 할 때는 여기서 네 여기가 세탁실이라고 해야되나 그렇죠 보통 이제 보일러 있고 세탁기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집에서 뭐 하나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밑에까지 내려가기로 네 네 그럼 샤워는 지금 어떻게 해? 어 그러네요 저기 저쪽에서 아 여기요? 네 샤워기가 없는데 혹시 저기 수돗지 저기로 저걸로 들어가 아 바가지로 커서 아 아니 근데 선생님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하는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대거 버리고 벽지도 해야되고 바닥도 해야되고 문 같은 것도 정말 옛날 문이여가지고 수평 숙식이 안 맞거든요 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 여기는 디자인을 되게 좋게 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나요? 솔직히 부엉이 제일 문제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저기는 천장벽 바닥 다 해야 돼요 방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지하라고 아까 느꼈다고 그러는게 저도 처음에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렇죠 저도 지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껴지는게 여기가 지금 약간 원래는 2층이면 좋게 표현해서 좀 이렇게 촉촉한 분위기가 잡으면 안돼 어? 안 되는 거죠 반지하 같은 경우는 약간 촉촉한 분위기야 나도 응 올라올수록 좀 건조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여기는 전기공사도 다 하자 와 완전 대공사가 되겠네요 그거를 안 하려면은 다 안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바닥만 바꾼다 도배만 바꾼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지금 미적으로 뛰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진짜 생활을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전기공사를 좀 이런 것도 엄청 위험한 상황 아 그러네 네 전기공사를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정말 옛날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비싸게 팔아요 아 왜요? 아날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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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 네 그러면 몇 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공사할 때 동안은 생활할 때가 없으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 드려야겠네요 미성년자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룸을 하나 구해드려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지금 원룸 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 지금 원룸 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? 짚시 원룸 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? 지금 집을 바꿨는데 네 일단 한 달 다른 곳을 맛봤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집에서 한 달을 기다렸는데 이거니? 뭐 이러면 무료가 되네요 무료가 무료가 그럼 완전 진짜 잘 해야겠네요 네 정말로 네 정말로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 바뀔 수 있을까요? 바꾸는 건 가능해요 비용의 문제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아 비용만 있으면 다 됩니까? 네 그럼요 더 무료가 되네요 한 달 동안 다른 원룸에서 있었던 그 원룸이 혹시 나한테 원룸은 화장실이 사실 있을 거니까 그런 댓글도 있을 거 같아요 차라리 봉준아 집을 바꿔줘라 집을 바꿔줘라 지금 월세와 맞는 집을 찾아라 집을 어떻게 바꿔주냐는 거는 집을 이사를 시켜야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도움을 드려가지고 1년 동안 월세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1년 뒤가 문제니까 1년 뒤가 문제 네 이건 어차피 얘를 리본내링 해드리면 이유는 잘 유지하시면 사시는 거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갑자기 이 컨텐츠는 왜 해야 돼요 이후로 내용이 컨텐츠는 없었었잖아요 원래는 그 bj분들 중에 어 이게 지네맨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저게도 해야 되니까 하하하하 bj분들 중에 컨텐츠가 좋은 게 있는데 이 컨텐츠를 어 제가 샀어요 돈 주고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비용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아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청자분께서 집을 딱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아 이건 무조건 그냥 도와드려야겠다 뭐 뒤에 안 보고 무조건 도와드려야겠다 딱 생각이 들어서 바로 배우까지 왔는데 오길 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방학 때도 선생님 안 오면 안 볼라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센스가 워낙 좋으셔서 오 이거 잘 틀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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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본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대본만 없었나요? 아 아예 없었어요 며칠날 어디에서 만나자 하하하하 12시에 만나자 네 12시에 주소 하나 찍어주고 그쵸 그쵸 그니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지혜이가 예 좀 잘해서 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여러분들 일단은 다 둘러보고 전문가분이랑 그레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굿뚝같이 생기고 저도 이 컨텐츠 정말 흐지부지하지 않게 끝내지 않고 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모습 여러분들에게 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유튜브 뮤직비디오